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오는 29일까지 한걸음 기자단 11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SNS 인플루언서와 취재기자, 카드뉴스와 영상 제작까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박물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오는 29일까지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며 선발된 기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활동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신청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